그렇지. 좋아좋아좋아. 일곱명. 핵잭만 없으면은 내 세션이다. 다가. 이거 못 먹어. 앉혀. 앉힐거야. 약이 얼마 없네? 중간 점검 쟤 저기서 죽었어 불쌍해 아 걸렸어 들어가야겠다 들어가고 북쪽 입구로 그 전에 무기종 아 사기충전이 왜 달려나오니 그래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제작기 2화 30개 응 어 진짜 구속 하나도 없네 파티네 스테미나 떠라 그렇지 스테미나 가자 함부로 위로 와버리네 몰라 그냥 가 어디 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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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인간적으로 애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청소를 두고 다 몰려와 어디 갔어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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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통제 하나 아깝다. 아까워도 어쩔 수 없이 버릴 건 버리는 대로. 바디샷을 하는 이유는 뻥소리를 안 내기 위해서.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알아. 니들은 날 못 봤을 것이오. 아팠다. 아팠다. 난 남겨두고 갈 거야. 잘 있어. 잘 있어. 아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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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으로 스팔리아 아름다운 러블를 더욱 높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